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도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사활한 문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는 흑선 문제이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1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이 흙의 8점을 살려야 합니다. 8점이 살려면 아래쪽에 101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1점을 최대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으면 안되고요. 최대한 잘 먹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흑이 100점 잡는 것은 굉장히 쉽죠. 이쪽 단수 쳐도 잡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100이 나간 다음에 이곳을 먹어쳐 가면 흑이 옥집으로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을 단수 쳐볼까요? 이때도 100이 나가고요. 여기를 때렸을 때 또 먹여 쳐서 옥집으로 실패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분은 이곳을 끊어가면 되지 않나 싶으실 텐데요. 100이 단수 치면은 그때 때려가서 빠질 때 가만히 이어서 네, 이 진행은 사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100이 묘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바로 요수죠. 때릴 때 대단해기를 이용해서 흑이 쭉 단수 치더라도 네,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옥집으로 흑이 잡혔습니다. 네, 막아가는 수도 지금 실패이고요. 이번에는 젖혀볼까요? 네, 젖혀간다면 100은 먹여 치는 수가 좋습니다. 때릴 때 또 먹여 쳐서 지금도 옥집에 걸리면서 실패입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정답이 어디일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흑을 살리는 묘수는 이곳을 끊어가는 수입니다. 100이 한 점을 잡을 때 단수를 교환을 하고 이곳을 막는다면은 100 한 점 잡고 살 수가 있고요. 빠진다면은 막는 수가 선수로 한 점 잡을 때 한 점 잡아서 살았습니다. 이곳을 끊어서 흑을 살리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사활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꾸준히 사활 문제 풀어보시고 수익이 향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